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월러스 오디오의 신작 해외에서는 꽤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온 파이브 스테이트 퍼즐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정말 많은 브랜드에서 퍼즈 많이 나오죠 제가 봤을 때는 저희가 계속 이펙터 타임즈를 하면서 이펙터 타임즈 처음 시작됐던 그 시즌만 해도 클론 복합이 엄청나게 흐름이 있었죠 그 다음에가 이제 좀 그 바톤을 조금 길긴 했지만 덤블도 있었고 프리가 이제 계속 프리는 좀 길게 나왔던 것 같아요 꽤 오랫동안 나왔던 것 같고 형님 말씀하신 덤블 덤블류 복합이 또 계속 나오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이제 그 그 뭐냐? 뭐죠? 트윈박스? 트윈투엘브 트윈투엘브 트윈투엘브도 있었고 뭐 그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808은 꾸준했고 네 808은 꾸준했고 그리고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킹톤처럼 이제 듀얼 페달 듀얼 페달 전쟁이 또 일어날 수 없고 이런 식으로 뭔가 씬의 약간 유행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오버드라이브 쪽이 갑자기 좀 조용해지고 나서 오라 오라 하더니 포즈가 조금씩 되더니 이제 이제 갈 때까지 좀 한 바퀴 도는 마지막 지점까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재밌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이온스는 앰프 그릴 천이 한 개를 시험하는 듯 엄청나게 두꺼운 소리를 낼 수 있는 파이브 스테이트 퍼즈라고 하네요 번개 모양 볼티지 노브를 사용하여 페달 회로에 최대 18보트 전압으로 크랭킹하여 크고 열린 퍼즈 사운드를 발생시키거나 3볼트까지 전압을 낮추어 퍼프하고 게이트된 퍼즈 사운드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 라고 합니다 볼티지 노브와 모드 노브를 사용하여 무한에 가까운 퍼즈 스타일을 만들 수 있고요 이온스는 5가지 클리핑 구성을 제공하는 회전식 노브를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요건데요 1번은 전통적인 실리콘 클리핑 퍼즈 사운드 2번은 베이스 부스트가 추가된 실리콘 클리핑 퍼즈 사운드 3번은 게로마늄 클리핑 퍼즈 사운드 4번은 하이엔드 컷이 적용된 LED 클리핑 다이오드 퍼즈 사운드 5번은 LED 및 실리콘 소프트 클리핑 다이오드와 결합된 하드 클리핑 실리콘 트랜지스터 퍼즈 사운드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월러스 오디오에서 이렇게 5단계로 보이싱을 변화시키면서 사용하는 드라이브 페달도 출시가 됐었고 그 DNA를 물려받아서 퍼즈에도 이렇게 다양한 실험적인 사운드들을 하나의 페달에 담았는데 과연 이 사운드는 어떨까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외관부터 살펴보고요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륨! 이펙트의 볼륨을 조절합니다 볼티지 3V에서 최대 18V까지 전압을 변경합니다 게인! 이펙트의 게인량을 조절합니다 베이스! 이펙트의 저음역대를 조절합니다 모드! 다섯가지 다양한 퍼즈모드를 제공합니다 트래블! 이펙트의 고음역대를 조절합니다 제가 오늘 제안하고 싶은 것은 어차피 이게 종류별로 들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퍼즈는 거의 보통 풀게인으로 많이 쓰니까 일단 풀게인으로 가 놓고 시작을 해보죠 그리고 볼티지는 일단은 12시에 둔 다음에 중간으로 해가지고 다섯 개를 먼저 다 들어보면서 인상적인 사운드가 발견됐을 때 볼티지 노브를 돌리면서 변화를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클립 사운드 먼저 좋습니다 좋습니다 1번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어 좋습니다 우리가 익히 들어 알고 있는 굉장히 엣지가 살아있고 공격적인 실리콘 스타일의 퍼즈 사운드가 잘 연출이 되고 있구요 2번 모드 으 으 베이스가 추가가 되니까 약간 머프한 스타일의 멋진 퍼즈 사운드 또 연출이 되고 있구요 으 3번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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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4번 입니다 얘는 뭐죠 얘는 하이엔드 컷이 적용되어 있는 led 클리핑 다이오더 퍼스 사운드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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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사운드 엄청 멋있네요 굉장히 지금까지도 다채로운 사운드를 보여주고 있는데 마지막 5번 한번 사운드 들어볼께요 이게 형 스타일이네 이거 백퍼 형 스타일 4 4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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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좋습니다 볼티지 노브를 돌려 볼텐데 이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가장 어떻게 보면 현대적인 사운드를 가지고 있는 5번이랑 가장 빈티지한 사운드 가지고 있는 3번 게르마니온 클리핑 모드를 가지고 볼티지 노브를 돌리면서 사운드 변화 한번 느껴볼께요 일단은 3볼트까지 낮췄을 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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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5 6 6 6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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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 6 6 6 5 5 확실히 해외에서 주목을 받는 애들은 주목을 받는 이유가 있어요 월러스가 이게 간만에 실제로 이 월러스 오디오 같은 경우는 드라이브를 못 만드는 회사는 아니지만 공간계라든지 위상계가 워낙 압도적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드라이브를 주목을 많이 못 받았던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 퍼즈 같은 경우에는 와 진짜로 이연 같은 경우는 정말로 잘 만들었다 이건 진짜입니다 아마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월러스가 사실 위상계도 잘 만들고 공간계도 잘 만드는데 어쨌든 퍼즈에는 약간의 필터류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게 들어감으로써 이제 얘네들이 잘하는 기술력이 좀 극대화된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사실 이런 것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안에 엔진이 들어 있어서 가짓수가 좀 많은 것 중에 보면 보통 좀 다 건지기 힘든 경우가 좀 많죠 그리고 물론 저는 또 이 리뷰를 찍으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걸 보면서 진정한 진성 퍼즈 매니아 분들은 저게 무슨 퍼즈냐 무슨 밧데리를 지금 안 쓰고 무슨 파워를 연결해서 쓰는게 무슨 퍼즈냐 그거를 또 지금 노브로 3V 18V 하는게 무슨 퍼즈냐 라고 충분히 말씀할 수 있고 그분들의 약간 덕성을 저도 존중하지 마세요 존중하고 인정하지만 저처럼 퍼즈의 매력을 느끼지만 퍼즈의 불편함을 감소해 가면서까지 쓰고 싶지 않은 아티스트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맞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공연장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제일 큰거죠 퍼즈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워낙 잘 아시겠죠 무대에서 너무나 많은 변수가 생기는 이 스테이지나 앰프 기타 이런 전기의 모든거에 영향을 받는 퍼즈 페달이 이게 정말 독에 든 성배 같은거에요 정말 너무나 매력적인데 아티스트가 감소해야 될 유형요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저같은 경우는 이제 뭐 국내에서 공연하는 것도 사실은 되게 굉장히 좀 안전하게 가기를 바라는데 해외를 가면은 그렇죠 더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아무리 제가 좋은 빈티지 퍼즈가 있어도 심지어 뭐 예를 들면 빈티지 기타 할 수도 저는 안 좋아합니다 물론 항공에 대한 위험요소도 있지만 이제 혹시나 옮기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까라는 걱정이 1번이라고 치지만 그 알 수 없는 그 무대에서 생길 수 있는 위험요소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빈티지 기타를 굳이 선호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든 기타라든가 아니면 확실한 악기들을 선호하는 편인데 이게 지금 퍼즈의 좀 그런 친구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퍼즈를 두려워했던 친구들도 이걸로 입문해서 쉽게 퍼즈와 친구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입문해서 또 진성 퍼즈 팬들이 늘어나면 퍼즈 커뮤니티도 재밌어지는 거고 저는 굉장히 여러 가지 부분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잘 정리를 해 주셨고 은총씨 먼저 이 이온 파이브 스테이트 퍼즈에 대해서 한 1평 주신다면 네 내 몸에 흐른 음료 포카레소에드 그 이온은 아니지만 그 이온은 아니지만 와 진짜 이거는 진짜 이온 음료 같아요 그 뭔가 이 갈증을 채워주는 저도 이제 퍼즈를 사용하고 싶지만 잠시 좀 저거 했던 것들을 얘를 이번 투어 때 들고 가면 잘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간만에 구매 욕구가 확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이따 사장님과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한 1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퍼즈의 참고서 교과서적인 느낌은 아니지만 우리 세대는 의총씨도 그 세대인지는 모르겠지만 전과 그렇죠 동화전과 표준전과 표준전과 이런 전과가 있는데 전과 다 사서 봤죠 교과서의 이제 내용에 각주를 쫙 붙여가지고 이해하기 편하게 공부하기 편하게 만들어 놓은 참고서가 있어요 맞습니다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 은총씨가 잘 정리해 주신대로 초보자부터 중급 연주자 혹은 프로세션들까지도 편안하게 퍼즈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페달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을 가져옵니다 점수 한번 저보도록 할게요 네 네 하나 둘 셋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대결 가루 ific 5 1 2 7 1 2 1 2 2 2